네, 오늘은 국민연금 얘기까지 저희가 좀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퇴직연금, 국민연금, 기초연금, 이게 우리나라의 다층적 사회보장체계라고 하는데요. 앞서서 퇴직연금이 얼마나 지금 그 역할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들었고요. 이번에는 국민연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그 역할을 좀 더 잘해보겠다라는 취지에서 얘기입니다. 바로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건데요. 이거를 위한 가이드라인, 즉 기준을 내놨습니다. 그 내용을 주주적으로 살펴보고 지금 가장 걱정되는 건 이게 나왔을 때 과연 기업들이 이거를 공감을 할 것이냐, 받아들일 수 있을 것이냐라는 부분입니다. 논란이 해소가 되려면 바로 기업들이 이런 기준에 대해서 괜찮네라는 평가가 나와야 될 텐데 그런 부분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에 대해서 상명대 서지영 교수 모셨습니다. 교수님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제가 지난번에 교수님 상명대인데 엉뚱한 대학 이름을 해가지고 죄송합니다. 일단 주주권 행사를 위한 나름의 가이드라인, 기준안을 만들어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쉽게 이 가이드라인이 어떤 기업들이 국민연금이 적극적으로 주주권을 행사할 거다라는 걸 보여주는 그런 내용인지 쉽게 몇 가지 예를 좀 들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발표된 가이드라인을 보게 되면 스티어드십, 주주권 행사에 대한 지침 5가지를 발표했습니다. 첫 번째는 기업들이 배당을 적게 하는 저배당 기업에 대한 주주 책임 활동을 강화해야 된다. 그런 얘기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실적이 부진함에도 불구하고 임원이나 대표이사한테 과도하게 실적급을 지급하게 하는 그런 문제도 중점 관리 사안으로 포함을 시켰습니다. 세 번째는 대표이사나 임원들의 횡령이라든지 배임이라든지 법적인 어떤 문제가 되는 사안에 대해서도 중점 관리하는 대상이 되고요. 네 번째 같은 경우는 이사나 감사 선임할 때 주주들이 2회에 걸쳐서 반대 의사의 의결권을 행사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게 개선이 안 되는 그런 기업을 또 마찬가지로 중점 관리 기업을 선정을 했습니다. 두 번이나 하지 말라고 했던 사람을 계속해서 이사로 선임한다 이거죠? 네, 그렇죠. 네 가지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스티어드십 코드의 일반적인 내용이었는데요. 다섯 번째가 조금 특이한 내용인데 소위 말해서 사회적으로 무리를 느끼는 갑질 인사들 컨트러버셜 이슈에 대해서 또 이제 주주권 행사를 하는 것이 좀 특이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 특이한 상황이라고 말씀하시는 건 다른 나라랑 비교해봤을 때 좀 특이하다고 보시는 거죠? 네, 뭐 이제 스티어드십 주주권 행사 이후 지침이 사실 2010년도에 영국에서 도입이 됐는데 오래된 제도는 아니네요. 네, 그 이후로 아마 그 다섯 번째 중점 관리 기업이 되는 거는 좀 우리나라가 특수한 케이스가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러게 말입니다. 참 남부끄러운 얘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좀 들고요. 첫 번째, 근데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다섯 가지 정리를 잘 해주셨는데 첫 번째가 저배당 기업, 그러니까 배당을 별로 안 하는 기업들을 관리 대상 기업에 포함을 시키겠다. 근데 이 배당을 잘 안 한다는 기업이 대상이 된다는 건 좀 언뜻 잘 안 와닿네요. 네, 사실은 장기 투자를 하는 그런 투자자 입장에서는 안정적인 배당 성향이 중요하거든요. 그런데 사실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주식을 차고 팔고 단기간에 시세 차이를 노리는 그런 자본이익을 많이 중점적으로 투자자들에 관심을 갖기 때문에 그동안 배당에 대해서는 좀 소홀한 면이 있었는데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보게 되면 스튜어드십 코드가 처음에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영국에서 그러한 주주중시의 가치를 위해서 이제 기관 투자자들이 주주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고 해서 도입이 됐습니다. FRC라고 하죠. 재무보고위원회, Financial Reporting Council이라고 하는 그런 기관이 이제 주주권 행사를 스튜어드십을 관리하는 그런 기관으로 돼 있고요. 이런 것들이 이제 영국을 중심으로 선진국들이나 아시아 국가들도 파급이 되면서 2014년 2월에는 일본이 처음에 도입이 됐고요. 지금 현재 싱가포르라든지 대만이라든지 말레이시아 국가들이 활용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본 같은 경우 2014년 2월에 도입되면서 영국하고 좀 다른 형태의 양상을 보였어요. 그 스튜어드십 활용에 대한 얘기가. 일본 기업들도 마찬가지로 배당을 잘 안 하는 기업들이 많아가지고 어떻게 하면 주주에게 좀 가치를 환원시킬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이제 저배당하는 그런 기업들을 대상으로 중점관리기업을 선정해서 이런 일본의 우리나라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라고 있습니다. 공적연금을 통해서 저배당하는 기업들을 좀 관리해서 적극적으로 주주 환원을 할 수 있게끔 이런 조치를 취하죠. 그래서 효과가 좀 봤습니까? 네. 그래서 이제 배당률이 1.6%대에서 2%대까지 상승하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본 같은 경우는 이런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주주가치 환원을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영국 같은 경우는 사실은 그거보다는 이제 기업들이 좀 어떤 기업 지배구조의 어떤 문제점, 이런 횡포를 좀 관리하기는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많이 활용을 했죠. 그 나라별로 각인의 사정에 따라서 조금 중점적으로 힘을 주는 게 조금 다르긴 하군요. 그래서 그걸 보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본 사례를 좀 많이 예를 들었지 않나. 그런 생각이 좀 드네요. 그리고 다섯 번째는 우리나라만의 좀 특수한 상황을 잘 감안을 한 거였고. 지금 보면 저희가 저배당 기업에 대한 부분은 얘기를 좀 들어봤고요. 실적 부진을 한 기업들 같은 경우, 돈을 너무 많이 줄 경우 그런 거. 이것도 사실 어떻게 보면 당연한 것 같고. 전반적으로 나머지는 쭉 이해가 될 만한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런 관리 대상 기업들에 대해서 소위 말해서 압박을 하는 수단으로, 구체적인 대안으로 제시가 된 게 주주대표 소송, 손해배상 소송이란 말이에요. 이 방식 자체는 어떻게 보면 괜찮은 건가고 보세요? 일반적인 그런 주주 행사 활동이고요. 주주대표 소송 같은 경우는 어떤 리스크가, 기업의 어떤 지배구 재산의 문제를 인해서 주주의 어떤 가치가 훼손되기 전에 이런 주주들이 경영진에 대한 책임을 묻겠다고 어떤 그런 의결을 하는 그런, 책임을 묻겠다고 하는 그런 소송이고요.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실제로 이제 가치가 훼손된 사항에 대해서 임원이나 대표에 대해서 이런 책임보상 차원에서 소송하는 그런 방식인데요. 국내에서 이미 손해배상 소송 같은 경우는 대우조선 해양을 대상으로 해서 분식 해결하는 명목으로 실행한 사례가 있었죠. 그런데 여기서 좀 특이한 거는 이게 케이스 바이 케이스로 사안에 따라서 이제 뭐 주주대표 소송도 하고 손해배상 책임을 묻는 그런 소송이 아니라 의무화를 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의무화를 하지 않을 경우에는 국민연금이 이제 주주 책임 활동을 좀 소홀히 한다는 그런 내용을 오히려 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다고 귀결짓고 의무화를 했다는 데 상당히 좀 특이한 사항이 있는 거죠. 그거는 나중에 바뀔 수 있는 거죠. 일태면 정권이 바뀌거나 뭐 이럴 경우에 다시 도로 돌아갈 것을 막기 위한 일종의 장치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인 어떤 주주 보호 장치가 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들을 잘 행사권을 실행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의무화라는 그런 단서를 좀 달아놓은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는 이 스튜어드시 코드가 작년 7월에 도입되면서 계속 되고 있는 논란은 그겁니다. 기업들 진짜 영업 못 해먹겠다, 장사 못하겠다, 경영 못하겠다 이건데 지금 나온 그 다섯 가지 내용들을 보면 이 정도 가지고 기업들이 정상적인 경영 활동하는데 큰 부담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언뜻 들지는 않는데요. 어떻게 보세요? 우리나라 대기업의 사실 구조적인 문제가 이런 소수 지배주주가 소위 적은 지분을 가지고 경영의 상당 부분을 지배권을 행사하는, 경영권을 행사하는 그런 문제가 있거든요. 순환출자 구조 형식이고요. 네, 그래서 자회사를 통하거나 해서 지배구조만을 위한 그런 어떤 경영 행태, 이런 게 소위 터널링이라고 하는데 이런 것들이 만연해 있었죠.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보면 국민연구국이 공적 연기금으로서 기업들한테 이런 주주권 행사를 통해서 압력을 가함으로 인해서 오히려 이제 견제 기능이 되고 그다음에 기업들이 그런 거에 대해서 의식하면서 좀 합리적인 지배구조를 구축을 해서 주주가치를 위한 경영을 하지 않나 원론적으로는 그런 순기능이 있는 거죠. 그런데 다만 이제 이런 것들이 이제 어느 정도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롭게 국민연금이 이런 그런 기업집의 개선을 위해서 이런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느냐가 사실 관건일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세요? 지금 이 가이드라인이나 지금 현재 국민연금의 구조라든가 지금 이런저런 상황들에서 그게 그렇게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이 룰이 적용이 될 거라고 보세요? 지금 상황에서는 조금 우려되는 부분이 있죠. 예를 들면 기금운용위원회가 최고의결기구로 이런 주주권 행사를 할 수 있는데 복지부 산하거든요. 맞아요. 위원장이 복지부 장관이잖아요. 또 4명 정도가 당연직 위원으로 차관으로 구성돼 있고요. 그다음에 보니까 최고의결기구가 이제 복지부 이런 산하의 어떤 구조로 돼 있다 보니까 국민연금이 어떤 주주권 행사를 하는 데 있어서 정부의 입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물론 이제 최근에 그런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수탁자 책임 전문위원회라고 이제 밑에 하나 만들었더라고요. 과거에 의결권 행사 전문위원회를 좀 확대 개편한 그런 조직이 만들어졌는데 여기에는 이제 뭐 교수 중순간 14개 정도 들어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사실은 이제 최고의결기구가 정부다 보니까 그런 입김에서 자유롭게 어려울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최소한 이제 의사결정기구로서 최고 결정을 할 수 있는 기구로는 좀 한계가 있지 않을까 그런 우려가 있습니다. 아까 일본 사례 말씀하셨으면 일본의 공정연금, 우리 국민연금이랑 비슷한 연금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쪽은 최고의사결정을 정부가 그렇게 위원장을 우리가 장관이 맡고 이럴 정도로 그렇게 합니까? 일본은 상당히 독립성이 확보가 돼 있고요. 공정연금에서 이제 자체적으로 이제 기금운영본부에서 최고의사의 의여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돼 있고요. 그럼 일본은 그 독립성을 어떤 방식으로 확보를 하고 있다는 겁니까? 그러니까 정부 인사가 이제 배제되는 거죠. 정부 인사가 우리 이제 복지부 장관 산하의 차관들이나 이런 게 이제 의원들이 배정이 되는데 그런 것도 이제 철저히 배제되는 수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요. 우리는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뭘까요? 지금 정부에서 전문가들을 못 믿는 건가요? 운용을 하고 수익을 내고 이런 부분에 있어서 본인들이 어쨌든 큰 의사결정하는 데 있어서 본인들이 개입하지 않으면 그렇게 될 거라고 늘 안심을 못하는 모양이죠? 사실은 이런 문제가 이제 불거진 게 얼마 안 됐기 때문에 그러지 않나 생각이 되고요. 그러니까 과거 우리 국민연금이 이제 삼성물산이라고 제1모직하고 합병할 때 정부가 이게 소위 이제 돌봐주기 형태로 이제 국민연금을 활용하지 않았냐는 여러 가지 이의제기들이 많이 나오면서 사실 국민연금도 이제 정부에서 입김에서 자유롭지 않아서 어떤 주주의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구구라 이렇게 최근에 알게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최근에 이런 이슈가 불거졌는데 앞으로 만약에 이런 정부의 개입이 문제가 된다고 하면 차츰차츰 정부 인사를 배제하고 낙한사 인사 공정연금을 했던 이제 국민연금의 어떤 장부 부서장도 이제 민간기구에서 올 수 있게끔 한다면 충분히 개선 가능하지 않았나 저는 생각이 됩니다. 마지막 질문은 이거를 좀 여쭤보고 싶습니다. 좀 역으로 조금 약간 다른 방향에서의 문제인데요. 뭐냐면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독립성을 보장해야지 국민연금이 이제 뭐 여러 가지로 좀 잘 될 것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데요. 이렇게 생각을 또 한번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사실 국민연금한테 우리 국민들이 바라는 건 수익률 좀 적정하게 잘 내고 안정적으로 큰 소리 없이 그냥 있는든 없는든 잘 운영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그렇게 국민연금에 대해서 국민들이 바라는 그 목표에 꼭 독립성이 완전하게 보장이 되어야만 하는 이것만이 유일한 대안이냐라는 부분을 한번 교수님의 생각을 한번 듣고 싶습니다. 일단은 독립성이 이슈가 되는 문제는 정부가 지나치게 이제 국민연금을 통해서 어떤 자본시장에 개입하는 거 아니냐는 연금사회주의에 대한 논란이 많거든요. 그렇다 보면은 사회적인 어떤 합의가 이루어지는데 상당히 어렵고요. 그러다 보면 국민연금의 이제 어떤 독립, 국민연금의 어떤 자율적인 주주권 행사가 의심받게 되거든요. 그러기 위해서는 일단 독립성이 전제가 돼야 되고요. 다음에 이제 논의해야 될 얘기는 전문성이죠. 이제 투자자를 위해서 투자자잖아요, 어떤 국민연금이. 그러면 투자자인데 수익률이 이제 올해 마이너스 1.5% 손실이 났기 때문에 그에 대한 국민들 원성도 많은데 그런 독립성 확보를 통해서 전문성 제고를 통해서 수익률 제고하는 목표가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전문성 제고를 하기 위해서 국민연금이 이제 단기 차익을 통해서 수익을 내는 그런 기관 투자잖아요. 그렇지 않거든요. 국민 경제에 있어서 사실 중요한 역할을 하고 국가 경제의 어떤 그런 상당히 이런 활성화를 통해서 같이 수익률이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을 중요하게 우리가 생각해 볼 때 기업 지배구조 개선의 노력도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전문성 있는 인사들도 좀 많이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포트폴리오, 투자의 포트폴리오의 유연성도 많이 제고를 해서 좀 더 계속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게끔 노력을 많이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독립성이 보장이 되면 지금 말씀하셨던 그런 디테일한 부분들은 자연스럽게 따라올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드네요. 말씀 잘했습니다. 교수님.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